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야 방금 그림자로 봤는데 패션하려고 똑같았어 와 멋있어 야 멋있어 지민이 멋있다 와 지민이 그 자체네 앞으로 가요 앞으로 와 지민이 살아있다 와 좋아 아 멋있다 아 뒤에서 포즈 뒤에서 포즈 멋있다 멋있다 와 맞죠 와 진짜 모델 와 좋아 와 아 타이트 저거 뭐하는거지 아 뭐야 동석이 형 간다 동석이 형 아 좋아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실의 방으로 지금 한 마리 야수같아 태형아 응 동석이 형 이런ınız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야 이어 아 좋아 씻어 씻어 저쪽으로 가면 돼 진이 형 갔어 진이 형 강태공을 보여줘요 댄싱 머신다운 공부였어 이야 멋있다 와 파우치 걷어치고 댄싱 머신다운 저런게 진짜 새로운 펜션을 선도하는 마이크 어떡하냐 저거 저것도 패션 같다 이야 간다 재형 간다 갈아 재형 재형 하이패션 종교회장 야 멋있다 야 재형 가만히 있어도 돼 진짜 아 진짜 멋있다 야 재형 이야 이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다시 나간거잖아 자 1렬으로 서로 갑시다 1렬으로 어떻게 나가 아 내가 끝이야 아 내가 끝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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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아 여러분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아 정국 싫어간다 정국 싫어간다 아 진영 나온다 진영 나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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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